더 맛있엉 갑자기 식감 매운 막상 매운 고구멍 맛은 중간의 맛 매운 고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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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먹방! 다음은 ㅇㅇㅇ 여기에요 너무 맛있어 포옹 으응응 너무 맛있어 소스 초콜릿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먹으러 갈게요 너무 맛있고 맛있었어요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어서 맛있게 잘 먹으러 갈게요 고추냉이를 먹기에는 고추냉이가 있으니깐 고추장도 먹었다 고추장도 먹으러 가야해요 고추냉이가 먹으러 가야해요 오징어 고추냉이 쫄깃쫄깃 계란 아이스크림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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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오징어 달콤하고 달콤해요 왜 이렇게 맛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와우 와우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